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춘이.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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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진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진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진짜 회장님, 여기. 역시 프로페셔널이 잘 드시네? 삼돌이가 장난하여 어서 한잔 드시오 나도 한잔 주시오 오늘 같은 좋은 날 많이 먹고 어쩌리요 뜰엔 홍백꽃 향기 넘쳐 흐르고 심방에는 사랑사랑 넘치네 삼돌이가 집어서 어쩔 줄 모르네 복순이가 수줍어 고개 들지 못하네 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복순아지 아기 낳고 삼돌이가 아파됐네 어서 한잔 드시오 나도 한잔 주시오 오늘 같은 좋은 날 많이 먹고 어쩌리요 우울엔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빨래 결이님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잘해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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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대 운영위원이 있었던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임사님은 1대 운영위원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이셨고 그래서 아싸님은 우리 산악기 역사에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게 되어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 올라가! 오복님이 안 나오셔서 앞으로 앞으로 회원님들이 오복님을 좀 관심어린 사랑의 눈길을 좀 잘 봐주시고 일본사람 화이팅! 잘 경계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가 매번 회원님들의 출석 시작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 싶은 일인데 그거를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갈 일이 없는데 다이아몬드! 예! 예! 보여주세요! 다야! 이번엔 새로 사주셨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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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ins 부자 우리 산악대의iele 미스거바베큐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머릿속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산악회 역사상 회원님들이 가장 많은 도네이션을 일본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후대의 인기 인사를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찰나님을 8대 회장님 부대에서 우리 총무님이 7대 8대 미안해요. 고아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찰나 회장. 님이 안 들어갔어. 찰나님은 지금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에라 산악회에서 7대 8대 회장직을 맡아 산악회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였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명목을 빕니다. 회원들간에 감사한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에라 산악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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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뭐 또 여러 사나케를 이끄시느라 물심양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감사함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산악회 회원들의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10대 또 회장님 또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8대 회장 찰나님이 비롯하여 운영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운영진들 좀 놔두세요 요한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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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풍 담당 말이 많아 SK님 앞으로 사냥을 잘 안하시거나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이분께서 다 자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대로 진행하실 우리 마스터님 운영진 일반 운영진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 오세요 운영진 운영진 두진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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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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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가있는 가리님 가리님 그리고 지금 좀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 무지개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